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3월 16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단독 선거관리위원회 김세한 사무총장 사임 사전투표 부실관리사죄라는 그런 기사의 하단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기사 중에는 담당 기자의 취재기가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취재기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극히 부실하게 관리되어서 선관위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음에도 지휘부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불만이 팽배했던 상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도는 국민들에게 바닥 수준입니다. 아마 선관위 직원들은 자신들의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철저하게 불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사 내용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세한 총장이 계속 버텼을 경우 직원들은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려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렇게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대했습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사퇴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는 김세한 사무총장이 책임이 있겠지만 엄연히 불법임을 알면서도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소극적으로 소위 부정선거의 임무를 수행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의 책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치루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내부 직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양심순을 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점을 특별하게 주목합니다. 이번 3구 대선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정선거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김세한 사무총장의 사임을 전하는 소식을 보고 여러 시민들이 글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하신 분들은 중앙일보의 이 기사 하단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그런 아우성과 불만과 분노와 그리고 아주 격렬한 성토를 함께 읽어보고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임무를 수행해 왔는가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 반성을 크게 하는 계기는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신민 N님입니다. 부실관리라니요. 명백히 부정선거입니다. 어딜 꼬리 자르기하는 그런 시도를 하십니까.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 삼산체육관 투표함 사건이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모두 다 조사해서 다 그곳으로 보내야 될 것입니다. 신민 X님입니다. 당신들 지금 장난하시는가요? 이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았어야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떻게 이룩해 놓은 건데 과거로 회귀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득표수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민 X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들은 3구 대선에서 부실관리가 간간히 일어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시민들이 항의하는 겁니다. 시민들은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자영됐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개한 시민 X님의 지적이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저는 절규로 받아들입니다. 당신들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것은 건드리지 말아야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게 놓은 건데 그것이 바로 공정선거입니다.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피를 부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시민 X님이 크게 분노한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도대체 당신들이 뭔데 이렇게 선대들이 피를 흘려서 이뤄놓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가 이런 항의자 울분이자 아주 울부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김세한 사무총장은 물론이고 얼마 전에 물러난 조혜주 상임위원 그리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은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재명 후보의 표를 4천표에서 8천표로 설적개표 상황표에 기록하는 일이나 경남 양산에서 수백표의 윤석열 후보 표를 그냥 빼버린 일이나 절치순이 떨어지 나가지도 않는 표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과 가족과 사회에 무엇을 뜻하는지를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 다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4.15 총선은 이미 끝난 일이고 3부 대선도 이미 다 끝난 일이고 4.15 총선과 3부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끝난 일입니다. 이제 지울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고 날려버릴 수도 없고 파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는 한 점 의욕 없이 조혜주 김세환 권순일 노정희 선관위원들 선관위 공무원들이 4.15 총선과 3부 대선 그리고 재검뚜 현장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바로 엊그제가 1960년 3.15 부정선거가 62년 전에 치렀던 그런 날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성명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누리는 선거가 어떻게 선대들의 피해뿌린 위에서 자랐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대변인 성명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3.15 의구의 순구한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2년 전 오늘 마산의 시민들은 정권이 자행한 부정선거에 한가하여 분명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서 총구를 개누기까지 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실종된 지 28일이 지났어야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젊고 젊은 고 김주열 역사의 모습에 온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결국 3.15 의구부터 이어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4.15 혁명의 도화승이 되었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독재정권은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소중한 민주주의는 선배 열사들의 희생과 용기로 그렇게 쟁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막 마친 지금 또 무너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써 새 정부 탄생을 앞둔 지금 국민의힘은 더욱 엄중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정권을 한 거였던 3.15 의구의 순구한 뜻을 받습니다. 당신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 손으로 바꿀 수 있었고 당신들의 헌신으로 오늘날 이 땅에 민주주의가 찬란하게 꽃필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엄중하고 무서운 뜻을 보여줬던 3.15 의구의 뜻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토록 선열들이 바랐던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빛을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3.15 의구로 시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고개 숙여 빕니다. 아주 글을 참 잘 썼네요. 3월 15일에 나온 국민의힘 3.15 기념 대변인 성명이 공연불이나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4.15 부정선거와 3.9 대선에 대한 철저한 사실규명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정치인들의 선거 공정선거를 맡겨둘 수 없음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소리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항의하고 국민들이 행동할 때 우리 선대들이 고귀한 피를 흘려 지킨 공정선거를 우리가 확고하게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는 앞으로도 탄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선거의 근절과 공정선거 확립이라는 대의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여러분과 함께 부강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의 강물이 힘차게 흘러내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계도로 돌아가는 날까지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